I feel a family like before 그런 말 하면 안 돼 락핏 나이스? 어? 락핏?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일단은 전원 케이블 3층 이무실에서 전원 케이블 찾고 퓨즈를 찾고요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야 되네 결국에는 그래서 전 서남 저 서남 열쇠가 어딨어? 일단 가보자 아휴 너 몰라 내 맘도 몰라 두고 내 맘 알면 저기 가서 뚫어줄래? 아휴 진짜 내가 널 믿은 내가 잘못이지 룰로룰로롰로롰로롰로룰로룰로롰로롰로룰 룰로룰 여기 또 있네 여기 두 마리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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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이 놀아 엘리베이터 문이 어허 좋아 랩티도 챙겼고 이제 3층 이무실에서 그걸 얻으면 되는데 2번 엔진실 가야 하는데 2번 엔진실 엔진실 여기 없고요 1층에는 있나 없고요 엔진실이 아예 없는데 2층을 싹 찾자고요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픈데 지금 아 너무 많아요 아 2층을 찾으라고 아 그러네 2층 가야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제 트자 폭탄 좀 어라 어라 네 아 오케이 부신용이 얻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원격폭탄이랑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가자 빨리 일단은 기관총 얻고 갈게요 아니다 기관총 얻기 전에 어쨌든 간에 기관총 4층 가야될걸 무조건 예 스토리상 4층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제어실 가가지고 이거 부신용이 해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겸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못 가면 괜찮지 않을까 어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네요 아까 유분실에서 케이블 갖고 가는 거죠 케이블 케이블이 왜 필요하지 아 엘리베이터 고치려고 그렇지 여기 딱 봐도 괴물 나올 빌이다 어머 총 얻으면 게임 클리어 한 거 아닌가요 총 얻으려고 게임하는 건데 키키키탯 맞아요 총 얻으면 게임 끊지지 그냥 끌까 총 얻고 누구세요 어 잠시만 이거 떼야돼 떼는데 시간 좀만 줘 아 뒤에서 뭐야 더럽게 좀만 기다려봐 됐어 이제 놀아 같이 난 간다 안녕 으아 흐아 보고싶어서 다시 왔어 으으으으으으으 어 갈께 아 생각보다 착하구나 일단 케이블도 얻었으니까 4층에서 총부터 얻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거 총 없으면 난 안 돼 선장실에 모니터 좀 봐달려면 안 돼 어?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 너 이거 아직 못 누르는데 어 일단 너 기다려 테스트 해봐야 돼요 총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찾았다 네? 어 기다려 응? 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 어딨지? 여기 있니? 어디갔지 얘? 뭐야 총 대니까 바로 없어지는 것 봐 아잇 아잇 2층 지하 2층 으아아아아아아아 넌 뒤졌어 넌 뒤졌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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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일단 따발 좀 얻었으니까 넌 죽었어요 이글린 일단 너는 너는 내가 봤을때 애가 아닌 거라고 제가 진짜 과하거든요 하하 넌 진짜 죽었어요 일단 이거 엘리베이터 빨리 고치고 왜 뭔소리지 어라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자 이거 끼워놓은 다음에 가자 아아 아아 어? 어 1층 아닌데? 1층 아닌데? 1층 아닌데? 아이고 아우 아 1층 헬게이트 아니에요 으이 좋아좋아 히히히히히 여기가 더 헬게이트 같네 어 너 죽었어 저도 찾아가고 있어요 따발총이 있는 허쌤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나? 오 튀어나왔네 어 마지막은 이야 음 좋아 느낌 개쩐다 어 뭐야 너? 오 느낌 개쩐다 아 찬약 찬약 아 찬약 아 찬약 딴거 좀 줘 딴거 뭐야 기관총 탄약 기관총 탄약만 주세요 선생님들 아 엄청 긴장감 있는 부분인가봐요 큰일났다 아 진짜 탄약 나이스 이거 원격폭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나중에 뭐 하나 탁 폭발시키나? 폭이요? 잘 모르겠어요 뭐지? 어 일어나고 있어 오케이 좋아 어라라 와 와 응 가자 여기다 부식용에 쓰는거죠 아잇 아잇 안먹어 무슨 가래 입니? 으아 아잇 에단 이블린 이퍸린 이유린 저희는 이 여자의 가사입니다. 이 여자의 가사입니다. 무엇이 도와주신가요? 제 인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는 이 인식을 합니다. 이 인식을 받았다. 이 인식을 받았다. 이 인식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녀가 아니다. 그녀가... 그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니다. 그녀가 아니다. 그녀가 아니다. And you cannot resist the urge to... Aww. You are a different person after that. Just like Mia, so Mia sent me that message because of Evelyn. Listen, the girl just wants a family of her own. She is the key, alright? 하..엄청 착한 애구나 엄청 착한 애였어요 어라? 이게 뭐야? 이런 게임에서 구해달라는건 죽여달라는건데 그래요? 저 말하는거 봐? 오호 위블린 나 언제까지 여기있어요? 어? 어? 으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어? 어? 아니, 얘 저기있다고! 햇변은 어떻게 죽여? 총도 쥐야지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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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주세요 총만 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헬기다 헬기네 근데 여기서 소리질러도 안 들리는 거 알죠? 그럴 것 같아요 총이 없어서 소리 지를 힘이 없거든 뭐야 이거 으아 생선 근데 저 이쪽으로 가는 길 맞아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일로 지나갈 수가 있나? 으 뭔 소리야 아이 생선 아 여기다 허허 아니네 여긴가? 아 이 밑으로 가지는구나 아까 미아 골라서 총 미아 됐어 저 골랐으면 총 줬는데 진짜에요 그거? 내가 미아 골라가지고 그런거야? 아 뻥치지 마세요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편한 자세로 자 탄약 1892년 페터슨 광산에서 붕괴가 있었다 투안과 백포드는 사망했고 헉슬리는 다시는 스스로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스탭 말하는대로 지방이 불안전하다 회사는 보충 1년가 아 야 안 보내겠지 이교대 일하고 고고고고 돌아가고 싶다 약간 한탄 문의네요 어 마베 크롬비 소금광산 사우스 덜비 오케이 아이템 없니? 일단 사진같은거 헬기 사진인데요 그들이 저 헬리콥터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어? 의문문이네 어? 헬로어 어? 헬로어 헬로어 며칠 암 암 암 암 쟤 암 암 어 암 엔 암 암 암 암 암 암 제가 확인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코어디넷에 만나면 에블린을 만나면 죽을때는 죽을때는 아 스태바라이저구나 일단 저장 저 코 빨간가요 혹시? 일단 주와있는거 뭐야 미아의 물건을 받았다고? 일단은 최대한 만들 수 있는거 다 만들어볼게요 허브로는 일단은 빵빵한거 허브도 일단 다 챙기구요 일단 이걸 챙겨서 권총 업그레이드 할게요 권총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권총 업그레이드 할게요 계속 넣어야돼? 오케이 나이스 아 매그넘이구나 매그넘 쓸만하죠 됐다 준비 다 끝난거같아요 가자 죽였다 풀템이다 으 이거 안먹어 이거 안먹어 이거 써야지 근데 총알이 한발밖에 없네 곤란하죠 총알이 한발밖에 없네요 매그넘은 어라 일단 한발 맛좀 볼래? 역시 따발총은 난사하는 맛이구나 어 매그넘 총알 좀 구해야겠다 어어 잠시만 아유 일로와봐 나 원래 칼을 잘써 너도 일로와봐 아야 너도 일로와봐 아야 너도 왔어? 됐다 으아 옆에 있는데?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총도 많고 총알도 많지만 역시 소드마스터는 칼이지 하하 그쵸 아야 소드마스터 너무 좋은거같애 타이틀도 마음에 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룩룩님 어 일단 밑에 중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케이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야 이럴때는 분위기 안 좋다고 그래야돼요? 왜이렇게 땅굴까지 내려가지? 흠 진짜 땅굴이네 어 뭐야 어 너는 샷건 아 아 아 야 아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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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프네 친구 아프네 으아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허브 나이스 엄청 많네요 아이템이 아 아 이거 일반 권총으로 싸야되는데 아 그러네 매그넘에 필요가 없네 지금 왜냐면 총알이 없으니깐 거의 일반 권총 들고올걸 그랬다 아우 갑자기 후회되는데요 어어어어어 뭐지? 안닿네 아 다네 아 다네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아이고 피 벌써 먹으면 안되는데 탄탄총 나이스 와 쟤 뭐지 너무 큰데요 애가 어 어 원래 사이즈가 전부는 아니잖아 잠시만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으으으으으으으으 뭐야 뭐야 회피력 뭐야 회피력 뭐야 회피력 뭐야 아야 회피력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무슨 회피력이야 어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창피하네요 몇대 맞으니까 점프 뭐 또 튀어나오려고 하나 봐요 이런 데서 뭔가 튀어나오면 진짜 무섭겠다 그리고 왠지 삘이 여기 막다른 길이고 와 갇혔어 영화에서 보던 거죠 이거 뭐해 뭐해 물약을 왜 먹어 으아 모르겠다 으아 으아 어 안죽었네 안죽었네 나이스 어 근데 샷건이 너무 월등하게 세가지고 다른 무기 손맛이 안 느껴져요 기분 탓인가 어 뭐지 일단 반대쪽으로 어라 허브 허브 노트북 노트북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2시 정말 고마워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 게다가 그녀는 아직도 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당신들은 그 부분을 고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될 거야 그 여자애는 어린애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애처럼 멍청하지 이블린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엄마는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완전히 그 여자의 지배하에 있어 궁금한데 당신의 가족에 대한 집착은 그녀에게 주입한 거야 왕정 엉망이라고 제 발음도 엉망이네요 어 후할유 어 방금 목소리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2015년 11월 4일 금요일 저 망할 미아라는 여자는 이비의 정신 나간 세계와 현실 그 중간쯤에 있어 꽤 흉박해져서 방에 가둬놨지 미블린은 미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가끔 미아를 보러 가기도 하지 이블린은 미아를 자기 엄마로 생각해 오케이 생화학목인가봐요 이블린의 가족에 대한 집착이 점점 과해지고 있어 누구세요? 괴상한 자기 가족도 만들고 있고 일단 빨리 읽고 읽고 그냥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 어라? 노인? 그럼 그 할머니가 노인인데? 여기서 노인 딱 한 명 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어이구 이 시리즈에서 성장한 박테리아의 인감이 감염되는 증상을 자세히 기록한다 이 시리즈 무기화된 병원체를 다루기 전 이 문서를 주의있게 읽어야 한다 사산균이라고 부름 오케이 이 네트로톡신 투여 50분 사망 투여 5분 구토 12분 세포 석화 석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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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건 본게 다 석회네요 그 쭈글쭈글해 보이는게 그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혈청이다 나 병 얻지 않았나? 나이스 아 이거 꽂아 죽이라고 됐네 이 네트로톡신 이 시리즈 생화학 모기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든 대상의 세포를 모두 파괴한다 이 시리즈 자산 처리시에만 사용한다 독서는 사용하기 전 촉진시켜야 한다 레트로톡신 용기 안 이 시리즈 세포 샘플을 넣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블린이 이 시리즈 그 어쩌저쩌고 하는거고 이 네트로톡신으로 조지는거구나 오케이 이비가 이블린 애칭인가요? 맞아요 음 EV이잖아요 스펠링이 참고 나이스 일단은 매그넘은 냅두자 샀지만은 쓸데가 없어요 그렇때문에 그냥 총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 G17총 됐다 가볼게요 이제 진짜 풀템이에요 일단 세이브하고 가자 어 벌레 아니에요 어 벌레 아니에요 어 벌레 아니에요 문이 아닌가 보네 잠시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아이템 아닌데 그래 내가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음 여기로 왔고 이렇게 들어가서 쭉쭉 보고 여기서 네크로톡신 뽑고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거 일단 화염탕 두개 챙기구요 맞네 되게 어두캄캄하게 생겼네요 저기 뭐지? 뭔가 아이템 있을필이죠 역시나 일단은 자리가 없으니까 냅두고 갈게요 끝바지에서 거의 다 다뤄거 같으니까 아이템보다는 빨리 클리어하고싶은 마음이 더 커요 내가 부르는거 아닌데 이블린이구나 이블린 이블린 내가 찾으러 왔어요 오오오오 미안해요 오오오오ㅡ아 다이 그거 어련한테 할말 생각이니 으아 여기서 죽긴ось wars 일단 빨리 도망가야 겠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뭔데 으오 난 널 죽이기 싫어요 살짝 뒤 음 에헤 cray 넌 죽었어 이따가 으아... 으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악! 으아 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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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진짜 답답해 으으 진짜! 이 칼이 짱이나요 혹시 샷건 조금만 쓸게요 샷건 어허 아유 몇가지 왔어 다시 올라가고요 어 웃는거 봐 어우 깜짝이야 나 깜짝 놀라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아야 나 그냥 보내주면 안되겠니 와우 거대 뚱땡이 나다 거대 뚱땡이 어 유탄발사기라는거 한번 써볼까요 잠시만 여기까지 턴 안닿겠지 죽었니? 안죽었네 오오 와 안죽는거 봐 어 어 죽었네 안죽었네 죽었어? 왜이렇게 안죽었네 샷건 한번 먹여 볼게요 와 나 이렇게 이렇게 단단할줄 몰랐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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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쏠게 멀리서 음 단단한 친구구나 하하 야 나 저렇게 단단할줄 몰랐어요 나이스 다시 권총으로 바꾸고 어라 어? 어? 아 총이 하나 더 있구나 아 아 또 용량관리가 안되네 흠 흠 흠 흠 흠 맞고 아까 마저 가던길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단단하다 보스는 얼마나 단단할까 어? 어 길이 없어요 아 저기다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대놓고있네 길이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게임을 아직도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헤매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이쪽으로 통과 나이스 왜이렇게 물약이 많이 나오지 안먹어 일단 세이브 한번 하구요 음 일단은 미션이 이 네트로톡신으로 네트로가 아니라 네크로 이블릭 처치하는거 이거 나이스 이거 할머니의 의자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의자로 흐어악 흐어악 아 에이비구나 아니 이비가 아니라 누구였지 너 미아구나 미아야 깜짝 놀랬어 어 됐다 아이 오 아 혹시나 해서 받아봤어요 뭐하든 이벤트가 있을까봐 죄송합니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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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처음에 니가 했던 짓이 너 이씨 미아이씨 내가 괜히 살려줬네 그러고 보니까 조사하려줄걸 어 그러네? 나 얘 손 잘렸네 얘한테 뭔 넌 뒤졌어 넌 버릇이 안되있어 일로와 이씨 어이 깜짝이야 어라? 어라? 어? 어어 어 어 또 어디서 배운 버릇장머리야 저거 어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 일단 나가고 볼게요 음 여기 맨 처음 맵이구나 에헤헤헤헤헤헤 하하하하 음 난 오염 안되있으니까 무섭지 도망칠까봐 어 어... 우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 어머, 깜새끼야. 어머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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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없어졌다. 아싸 뾰롱 에레? 어 레? 오래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지 엔딩이 되죠 어 이문 어 뭐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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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 귀신 뭐야 아 귀신이래 인형구 어 코가 지러 으으으 으으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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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징글징글해 진짜 어 어 하이 개쎄다 아야 어 죽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겟아 흡 흡 그들은 다 막아 흡 흡 음 예측해 봤다 어 일루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잖 아 어어 도 보 볼 제가 봐도 아파보여요 너무 아파보이는데요 그 아픔을 초발한건데 이정도면 어이구 어이구 이건 또 뭐야 이거 난가? 아 나네 에? 어라? 어 아이템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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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제가 여태까지 총알 아껴뒀어요 왜이렇게 약한거같지 이걸 위해와서 총알고 왜이렇게 안죽지 흐어 설 이번에 어우ibal 어아앤베니 아니죠 아직? 아닌가? 내가 볼땐 저 총알이면 이블린 셀수 없이 많이 답을 뜯힛힛 어 그쵸? 조졌다 아직 안죽었는데요 무조건 게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게임 화면이 왜 이렇게 된거지? 뭔가 좀 잘렸지 않았어요? 타임 타임 게임 화면이 뭔가 잘렸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바꿔볼게요 아 야 잠시만 나 여기서 게임 오버 되면 화나 어 난 못 막나 이제? 내가 오른손으로 다 막 아 개아파 아 방법이 잘못됐어 나이스 총총총총총 저거 뭔지 개쩔어 보이는 총이죠 유즈잇 오케이 알버트 01 뭔가 엄청 세보이는 총이에요 아 이런거 나쁘지 않지 아닌데 권총인데 어어 타임이 오버 개쎄다 얼굴 막지마봐 6방 남았어 5방 4방 개쎄다 이 총 뭐길래요 단 4방에 이거 아무리 난이도가 쉬우미라지만은 보스가 단 4방에 아 보스가 단 4방에 아 이거 곤란한데 아 곤란해지지 말입니다 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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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어? 니가 나 써는거? 어 난 그래서 행복해 절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여친이 안 나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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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